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이런저런거 해봐라 이러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가져다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번에 불붙었던 야구 120키로 던질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오늘 하라고 나왔습니다 어? 뭐야? 막 있잖아? 요새 스크린 야구가 대세라서 이거 아니야? 120이에요 요새 스크린 야 손물이 됐어 야 버벅 살살 다닌게 90 99 어 몇이에요 이거? 113 119 오오오오 오오 우와오오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진 난 줄 알았어 해머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? 뭐 신기록 세우기 뭐 이런거 있었던거 같아서 잠깐만요 이전 기록이 904 이거는 소문선을 잘해서 직면 맞아야 되잖아 되게 말이 길어 핫발이 길어요 아 지금 웜업이예요 오 소리는 크다 요샷 오 아 이상해 진짜 도전하는게 의미가 없어 잠깐만 하하하 916 원래 이런거에요? 도전과 실험은 계속된다 음